네 뜨는 직업 유망한 직업을 소개해드리는 라이징 잡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은요. 아주 큰 카테고리로 따지면 교육 분야지만 그리 만만치 않은 분야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꼭 필요한 교육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찬반토론학습. 이 찬반토론학습을 지도하는 분들을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한국 디베이트 연구원의 최인규 대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디베이트 지도자이자 한국 디베이트 연구원 대표 최인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윤서희씨께서 찬반토론을 학습하는 직업이다라고 얼핏 소개를 해준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런 직업이 있는지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구체적인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디베이트 지도자는 학생들의 토론을 코치하고 지도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새로운 교육의 대안이라고도 할 수 있는 토론 교육을 지도하는데 먼저 토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토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았던 백분토론, 심야토론, 이런 어떤 자유로운 토론을 우리는 비형식 토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엄격한 규칙과 시간 제약을 두고 하는 형식 토론으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토론을 디베이트라고 하는데요. 디베이트 지도자는 이 디베이트를 좀 더 교육적인 포맷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을 코치해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사실 이 토론이라는 게 말을 잘하는 것과는 또 다르더라고요. 저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뭔가 논리적이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상대의 말도 좀 받아칠 줄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재주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도대체 이 디베이트는 어떻게 해서 또 코칭이 이루어지는지 코칭법이 궁금해요. 상대의 말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받아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디베이트 지도사는 학생들이 디베이트를 할 수 있도록 디베이트 준비 단계에서부터 디베이트가 끝나고 에세이를 쓰는 단계까지 디베이트 전 과정을 사실은 진행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로 논제를 정하고 적절하게 조직하고 팀을 적절하게 조직하고요. 자료를 준비하게 합니다. 또 디베이트 수업 포맷을 짜야 되고요. 디베이트 진행 과정에서 그때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주요 활동 영역이라고 그럴까요? 가장 많은 좀 수요 기관이 어딜까요? 주로 방과 후 토론에 들어간다든지 방과 후 학교에 들어간다든지 그렇죠. 주로 학교 방과 후 토론 교육 과정으로 코치 활동을 하게 되고요. 또 지자체 이런 도서관 그런데 성인 코치 양성 과정과 학생 과정을 운영하게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그 밖의 언론 교육기관에서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사회적 기업 형태로 창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곳에서 정말 다양하게 디베이트 지도자분들을 초대를 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네요. 사실 그런데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또 디베이트 지도사는 지금 국내에서 이제 막 태동하는 단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좀 나름대로 직업적으로 애로사항이라고 그럴까요? 고충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처음 입문 과정과 강사 과정 배울 때요. 다른 자격증과는 달리 어떤 실습과 에세이 쓰는 것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실제 해보지 않은 선생님들은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어하고요. 에세이. 현장에서는 기본 교육만 가르치고 학생들 스스로 하기 때문에 실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요. 그리고 사전 충분한 자료와 어떤 논제에 대한 사전 토론 경험을 가지고 계시면 완전 무장이 된 셈인데요. 그 무장되는 과정까지는 좀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료 준비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도 걸릴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어떠세요? 일단은 자료 준비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아무래도 토론마다 많은 토론들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준비하는 거를 사실은 사전에 충분히 연습을 선생님들은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연구 모임에서. 그래서 그 과정에서 충분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그렇게 어려움은 없고요.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좀 많이 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풀어지니깐 다 돼. 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어렵게 힘들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대신에 이 직업이 또 많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직업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일단은 디베이트 교육은 자기 주도로 리서치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배려, 소통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요. 얼마 전에 제가 직접 토요 디베이트 학교를 서울모 고등학교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총 지원자가 25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두세 명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아주 평범한 일반 고등학생들이었는데 물론 고 1, 2, 3 아이들이 모두 섞여 있었죠. 처음에 학생들 반응은 시큰 등에서 처음 접하는 아이들이니까. 토론의 필요성과 실습을 통해 두 시간씩 거의 한 3회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좀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한두 마디도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그 조별 활동과 스스로 리서치 과정을 통해서 3분 이상 스피치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또 처음 자기 생각을 몇 줄 쓰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입론, 반론, 요약, 최종 변론까지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이 실습을 하게 되니까 거의 저는 모두가 어떤 하나의 논제에 대해서 A4 용지 한 장 정도 에세이를 쓰는 단계까지 이루는 경험을 실제로 하였거든요. 며칠 만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아예 일주일에 한 번씩 3회. 3회 만에.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논술을 고등학교 3학년 가서 논술을 배우게 되는데 그 논술을 배우는 과정이 사실 말하기 훈련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하게 된다면 충분히 쉽게 논술을 쓰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잘못 저기 논술을 하게 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네. 아무튼 그런 교육 이후에 좀 뿌듯함을 느끼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렇다면요 아이들에게만 좀 교육해 주시지 마시고 저희도 이 기회를 빌어서 짧지만 좀 어떤 팁을 노하우를 좀 알고 싶어요. 토론 잘하는 방법에 대한 팁을 살짝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토론을 할 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리서치와 양질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말 잘하는 사람이 토론을 리드할 수는 있습니다. 한두 번은. 하지만 디베이트가 거듭될수록 반드시 풍부한 리서치를 경험한 사람이 리드하게 됩니다. 디베이트는 단순히 말싸움하는 것을 가르치는 어떤 기술이 아닙니다. 엄격한 룰과 어떤 규칙을 갖춘 지식 스포츠입니다. 특히 독서 디베이트 과정에서는요. 한국인이 가장 사실은 취약한 부분이 비판적 책 읽기이고 그냥 읽기만 하지 비판적으로 책을 읽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비판적 책 읽기가 가능하고요. 한 권의 책을 읽고 토론하고 리서치하고 에세이 써보는 것이 단순히 1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비판적 책 읽기라는 게 어떤 거예요? 책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읽어요? 우리가 책을 읽고 그냥 예를 들어서 지은이가 생각하는 대로 쭉 따라가게 되는데요. 그 책에서 논제를 뽑게 되면 그 논제에서 찬반이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럼 그 책 내용을 비판적으로 읽게 돼야 되는 거죠. 굉장히 심도 있게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연습을 통해서 하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저도 왠지 좀 배워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책 읽을 때마다 그렇구나 이러는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배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은 대학에서도 토론들이 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강하게 비판을 하게 되면 감점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실제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강하게 비판을 사실은 하는 건 아니고요. 팀을 사실을 이루게 되면 거기에서 팀워크를 이뤄야 점수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게 되는 거가 절대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본에 없는 질문이긴 한데 백분토론 이런 거 보면요. 말하는 중간에 말 끄고 그게 아니고요. 바로 감점이죠. 바로 감점인 거죠. 상대방을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오점이 발생이 됐을 때에 그때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뭔가 일정의 룰이 조금 정확하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런 특별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병이 있잖아요. 저희도 왠지 말을 하면 항상 진행을 하는 이런 직업병이 있기 마련인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업병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여기에 몰입하고 한 6개월, 1년 이렇게 배웠을 때는 사실 저희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들을 좀 제가 한 6개월 정도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입놈부터 따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3분만 얘기하자. 그리고 이제 내가 발로 날 차례야.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변해 있더라고요. 이것도 약간 직업병의 한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드님하고 하실 때는 누가 더 많이 설득을 당하시는 편인가요? 제가 많이 배워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또 모르는 부분에서는 제가 역시 리서치를 많이 했더라고요. 결국은 리서치가 풍부한 아이들이 어떤 경우든지 설득력이 훨씬 더 있게 됩니다. 그러면 부자가 대화를 하는데도 이렇게 자료를 근거로 항상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기본적으로 타픽을 정할 때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도. 어떤 학교에서 일어난 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면 사전에 얘가 또 준비를 인터넷에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계속해서 또 디베이트 지도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적합한 성향이라든지 또 특별히 유리한 분야의 종사자들이 있을까요? 직업적으로 혹은 성격적으로? 요즘은 모든 직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사명감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한국 교육의 혁신을 위해서 일조하겠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을 좀 더 가진다면 좋겠고요. 일단은 요즘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하라고 권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베이트 지도자는 일의 특성상 학생들과 교통과 소감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외향적이고 잘 어울리는 성향이라면 더욱 좋겠습니다. 경감과 소통. 좋습니다. 또 굉장히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만큼 연봉적인 부분도 저희가 사실 전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나 버실지 좀 궁금한데요. 연봉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가 지금 라이징 잡이죠. 네. 그렇죠. 떠오르는 직업. 많이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사실. 그런데 최근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사실은 최근 많이 늘었습니다. 또 업체들이요. 그래서 채용 광고도 있고요. 연봉은 1500에서 2000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 네. 그 정도. 그 다음에 보통 저희 연구원에서도 보면 프리랜서로 많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학교 방과후나 지자체 도서관 또는 어떤 토론체험 캠프 같은 데서 활동하시게 되면 비슷하게 1500에서 2000 정도 되고요. 물론 1년간 실습과 이런 과정을 겪고 난 뒤에 지도사 1급을 시험 볼 수 있는 과정이 있는데요. 1급을 획득하게 되면 직접 코치 양성 과정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성인 과정을 양성할 수 있는 거죠. 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 대표 강사 같은 경우는 현재 연봉 4000에서 5000 정도. 그렇군요. 역시나 프리랜서 직업이다 보니까 좀 능력재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요.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전문대 졸 이상이면 되고요. 토론과 책 읽기에 관심이 많으시면 누구나 시도해 볼 수 있고요. 일단 디베이트 관련 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하셔야 되고요. 실습을 하면서 어떤 자격증 과정, 연구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능력을 꾸준히 신장에 나갈 때 더 효과적인 교수법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좀 소질이 있어 보이나요? 어때요? 저도 사실은 처음 지금 이 방송을 준비를 하는데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는 충분히 소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전직해 볼까요? 괜찮은 직업인 것 같고 저희도 정말 관심이 갔는데 조금 전에 디베이트 관련 기관에서 찾아보면 된다고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한국 디베이트 연구원에서도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 건가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현재 한겨레 교육센터에서 지도사 양성 과정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또 서울 일부 도서관에서 저희 연구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저희 자체적으로 5월부터 디베이트 연구원에서도 입문 과정에서 최고 강사 과정까지 진행할 예정이니까 잘 찾아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입문 과정부터 잘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디베이트 지도사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걸 꿈꾸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마디 전해 주실까요? 이미 앞에서도 여러 번 제가 언급을 했지만 토론 디베이트 교육은 반드시 선생님이 풍부한 어떤 경험을 한 뒤 지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사실 2, 3회만 지속이 되어도 실력이 급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과 함께 꾸준히 탐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디베이트 지도사가 되시고 싶은 분들은 시사, 역사, 독서 파트별로 다양한 어떤 토론 경험을 통해서 토론 전문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도 오늘 토론법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